안녕하세요. 김시윤입니다. 오늘은 하나남의 해나누기시 5편 9와 기름종이 마술쇼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종이 마술쇼 에이미 아직도 결정 못했어? 잠깐만 조금만 더 고민해볼게. 여기에서 30분째 고민하고 있잖아. 기름종이가 다 거기서 거긴데. 거기서 거기라니. A회사의 기름종이는 참수 성분이 들어있어서 기름이 빠르게 흡수된다고. 그, 그럼 그걸로 사자. 하지만 같은 가격인 B회사의 기름종이는 녹차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피부 진정 효과가 있고. 그럼 그거 사든가. 같은 가격이니까 장단점을 좀 더 비교해볼 필요가 있어. 여기 제품 설명 좀 도와주세요. 네, 고객님. CA회사의 제품은 어떠세요? 천연 콜라겐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고. 오, 그냥 3개 다 사. 몇 시간 뒤. 다녀왔습니다. 냐하, 알찬 쇼핑이었어. 오호, 이거 뭐야? 먹을 거 사왔어? 앗, 뭐야. 에이, 먹을 게 아니었네. 왜 남의 물건을 막 가져가고 그래. 야, 초딩이 무슨 화장품이냐? 이게 나 얼마야. 무슨 상관인데? 내놔. 저번에도 화장품 왕창 사서 엄마한테 혼났으면서. 엄마한테 다 이를까보다. 잠깐만. 이 중에서 오빠가 갖고 싶은 거 하나 줄게. 그러니까 엄마한테 비밀로 해주라. 됐거든? 필요 없어. 오빠는 화장을 안 해도 잘생겨서 모르나 본데. 요즘 굉장한 화장품들이 많다니까. 뭐, 그건 그렇지. 화장 같은 거 안 해도 나 완벽하니까. 짜증나지만 참자. 그럼 완벽한 오빠가 화장까지 하면 어떻겠어? 완전 아이돌 뺨치일걸? 하긴, 내가 마음 먹고 제대로 꾸미면 아이돌 중에서도 비주얼 센터급이지. 저게 누군데? 그럼 내가 쓸만한 거 좀 보여줘봐. 아, 그, 그럼. 제일 싼 화장품으로 추천해줘야지. 이 미스트 어때? 얼굴에 뿌리는 건데 향기도 오빠랑 딱 어울릴걸? 미스트 얼굴에 뿌린다고? 이렇게 하면 되나? 어머, 진짜 멋있다. 삶은 고기에서 육즙에 나오는 것 같아. 뭐라고? 앗, 삶은 기름 참 매끈하다고. 근데 이건 뭐야? 딸기 향기가 나네. 이건 틴트라는 건데. 이건 또 뭐냐? 카드 지갑같이 생겼네. 아, 그건 기름 종이라는 거야. 완전 꿀팸이지. 이렇게 티슈처럼 한 장씩 뽑아서 얼굴에 있는 기름을 닦아내는 거야. 오, 한번 해봐. 이렇게 기름 종이를 얼굴에 대고 살살 닦아주면 기름 종이가 얼굴에 기름이 흡수되면서 투명하게... 그대로인데? 뭐야? 기름이야 하나도 안 묻어나잖아. 니 피부에 안 맞는 걸 아니야? 내가 한번 해볼까? 아, 그런가? 오! 다 짜렀다 투명해졌어. 우와, 이거 뭐냐? 정말 신기한데? 나 이걸로 할게. 투명해지는 마법 종이. 힝, 이건 내가 가장 오래 고민해서 산 건데. 이거 재미있는데? 더 해봐야지. 그만 아껴 쓰라고. 아, 산뜻해. 이 몇 장 더 들어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번에 한 장씩만 쓰는 거라고. 내일은 10화 마법의 노랑노랑 열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